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 감정에 공감해줘! 호소인슨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저랑 찐친인 8살 언니가 50살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요.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. 이거 말려야 돼요. 뭐? 언니 나이가 8살이라고?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. 원지, 친언니 같은 8살 언니가 50살 아저씨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. 저 좀 도와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중반이고요. 제목에 쓴 이 언니는 40대 초중반입니다. 비록 우리가 찐 핏줄은 아니지만 집암끼리도 잘 연결돼 알고 있고요.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친언니 같은 사람이거든요.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갈 때도 언니랑 같이 다녀왔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일부러 언니네 집 근처에 집을 얻어가지고 많으면 주 1회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꼭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.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 평생 가까이 두고 싶고 언니도 마찬가지 동생인 제가 정말 열심히 또 성실히 사는 사람이라며 가까이 있고 싶다 해서 저희는요 정말 친자매나 다름이 없다고요. 아무튼 그래요. 사실 이 언니 나이가 40초반을 넘어간다고 해도 제 또래로 보일 정도로 되게 동안이고요. 얼굴도 엄청 예뻐요. 게다가 이 언니 뿐만 아니라 언니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래요. 다들 막 필라테스에 요가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정말 대단더라고요. 특히 이 언니의 경우 저랑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가끔 저랑 둘이서 길을 걷다가 저희 회사 동료들과 마주칠 때가 종종 있는데요. 그럴 때마다 나중에 소개해 달라며 난리가 날 정도로 관리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습니다. 여하튼 이 언니와 친구들 성격 너무 좋고 똑똑하고 대들 너무 여유로워서 자리 앉아가지고 천리 밖을 내다보는 스타일들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이 언니와 언니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을 할 경우 진짜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. 내가 꽁꽁이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러면서 매 순간순간 현명한 답을 주거나 또 작은 감정 싸움에 신경을 쓴다는 게 얼마나 부지럽고 의미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죠. 아니 그냥 제 마인드 컨트롤까지 다 해주는 언니예요. 여하튼 저랑 제일 친한 이 언니는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. 옛날 언니 아버지가 건설업을 크게 하다가 나중엔 다 정리하고 그러다 최근 몇 달 전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입니다. 게다가 그걸 떠나 언니 본인이 가진 능력도 좀 되는 편이거든요. 잘난 언니예요. 그런데 이게 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같이 열 살 가까이 많고 그렇더라고요. 나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언니 주변에 나이 어린 연아들 되게 많고 또 그 연아들도 능력 좋거든요. 그런데 자꾸 이런 늑다리만 만나니까 너무 가깝했는데 여하튼 최근에 사귀고 있는 남자 50살이에요. 지금 1년 반 넘게 사귀고 있습니다. 지금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오가고 있다 이거예요. 몇 달 전 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되게 많이 힘들었는지 그 남자한테 조금 의지를 하긴 했어요.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. 그리고 그 남자 역시 경제력이 상당한 건 맞아요.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절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잘난 언니 자기 스스로가 여자 나이 40대 넘어가면 비슷한 경제력의 남자를 만나긴 어렵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특히 여자가 자기 언니 본인처럼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경우는 더더욱 어렵대요. 어쨌든 저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양보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결혼을 하겠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. 게다가 더 그지 같은 게 이 남자 자꾸 언니한테 결혼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제 자기 부모님들 너무 늙어가지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여자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살림을 해야 된다 딱 이런 거거든요. 물론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남자는 그런 상황임을 다 알면서 언니한테 전달을 했고 이러이러한데 결혼할래?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언니가 저랑 이야기할 때 만약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 책임감 하나만큼은 넘치는 사람이니까 가정부로 쓰겠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. 그에 대한 비용들 남자가 알아서 다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요. 아니 그래 뭐 좋아 살림은 그렇다 쳐도 부모님 간병은 어쩔 건데요. 솔직히 그 남자 나이가 젊고 자기 부모 건강했다면 언니한테 결혼 이야기 절대 안 꺼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해요. 그래서 이 마음을 제가 생각하는 걸 언니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언니 역시 알고는 있다 이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고 또 내 남자의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옆에서 도와주는 게 맞아 이러더라고요. 아니 그래 나도 알아. 사랑하면 당연히 서로 도와주는 게 맞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또 가정의 의미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어린애 아니에요.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. 그걸 왜 지금 꺼내냐 이거예요. 자기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 치사하잖아. 나 이거 미친듯이 말리고 싶은데 아니 말리고 있는데 언니는 지금 당장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남자와 그 남자 부모님의 상황을 좀 보고 천천히 결정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랍니다.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이 언니도 그렇고 언니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되거든요. 그런데 왜 이 거지같은 고생길을 자처하냐 이거예요. 결혼하고 10년 20년 저 남자 부모님 간병 다 하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는 그 남자를 간병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남자요. 자기 어머니가 밥하고 빨래하는 거 이제 힘들어서 못하실 것 같다 이러면서 당신 고생하는 걸 안 보고 싶다 이러고 있다는데 그럼 언니한테 자기 엄마 대신 고생해라 이거 아닌가요? 설마 지금 이거 저 혼자만 답답한 상황입니까? 언니 친구들은 자꾸 말을 아끼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안 말리냐고 댓글 1번 아니 그때 제법 꼬라지가 왜 이래? 8살 언니 이래가지고 나는 또 글쓴이가 한 5살인가? 이런 생각 했구만?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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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8살짜리 언니가 50살이랑 결혼한다는 줄 알고 시껍했네 거기다 본문은 정말 개 처참하네요 몇 번이나 읽었다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아휴 나는 또 무슨 새파랗게 어린 20대가 50대 할비한테 팔려가는 건 줄 알았네 너나 언니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또 네 말대로 그 언니는 앉아서 천리 밖을 내다보는 스타일이라며 그래서 평소 고민 상담도 많이 했다면서 그런데 그런 네가 뭐라고 건방지게 감히 그 언니의 남편 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 거야? 언니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네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상도 지혜롭게 살아내는 그 언니가 선택한 남자라면 도대체 그 남자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내가 모르는 게 있나?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순서 아니냐? 그런데 뭐 남자 부모가 아프네 어쩌네 연화가 어쩌네 저쩌네 그리고 그 언니가 동안인 건 그냥 네 기준일 뿐이야 또 언니는 연화가 취향이 아닌 걸 수도 있는 거고 언니 남친 나이 때 부모님들 슬슬 여기저기 아프거나 충분히 돌아가실 수 있는 나이야 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면서 서로가 감안할 걸 감안해가며 만나고 있는 건데 네가 뭐라고 감히 남의 미래 남편은 감정하고 판단하고 그래? 어? 너 뭐 돼? 심지어 피를 나눈 친가족도 아닌 주지에 왜 이렇게 쳐놔대니? 2번?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랄 쳐돌았나 아니 사람이 물건이야?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50살 만나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? 응? 4번? 시부모 모시는 걸 지옥이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괜찮고 자기랑 잘 맞으면 하는 거지 3자가 뭐 관습이야? 게다가 아직 결혼하겠다는 확정을 한 것도 아니고 생각 중이라며 무엇보다 그 언니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괜히 아니다 아니다 이러지 마라 그런 말 계속 하다간 오히려 반감 생겨가지고 더 빨리 결혼 진행할지도 모른다 그냥 잠자코 있어라 이거예요 근데요 시부모 모시는 건 지옥 맞아요? 5번? 제목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글 진짜 못 쓰네 처음에 나이가 8살짜리 언니라는 줄 알았어 여하튼 뭐 극장화 수준인 건 맞네 그래도 40대 넘었으니까 50살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야 별로 이상할 게 없다지만 딱 봐도 지옥만 간병해줄 여자 찾는 거잖아 야 저 할저씨 시커먼 속이 다 보이네 6번? 아니 니가 뭔데 이렇게 쳐 나다니면서 설치는 거야? 그건 니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문제야 니가 나서가지고 왈고 왈부할 게 아니라고 알겠냐? 7번? 아무리 나이가 40초반이 넘어간다 해도 세상 험한 꼴 안 당해본 사람들은 어린애나 마찬가지죠 쉽게 말해 머리갖고 빠친 거지 특히 동정심을 사랑이라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혹독하게 제대로 한 번 오지게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도 모를 일이야 여하튼 저런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8번? 아무리 관리 잘해도 40대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본인 또래를 만나면 그건 정말 정말 성공한 거예요 아니 그날 가면 혼자 살고 말지 이렇게 거품 물고 딸내들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 생각 있으면 혼자 살면 되는 거고 그래도 결혼하겠다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9번? 20대 시절처럼 나이가 많이 어릴 때나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 마 넘어가지고 그 정도 차이는 뭐 그리 대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니네 친언니라 해도 간섭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냥 아는 언니면서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? 사기꾼을 만나는 게 아닌 이상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 10번? 아니 여기 댓글들 상태 왜 이래요? 친자매 급으로 친하면 동생 입장에서 저런 걱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솔직히 남이 봐도 저 상황에 결혼은 아니라고 보는데 수발될 사람 필요해가지고 결혼하자는 거 너무 뻔히 보이잖아 보좌집 딸내미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하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지옥을 겪어보고 싶은가 봅니다 뭐 지 스스로 그러겠다는데 이거는 지 팔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승리라면 저렇게 격렬하게 미친듯이 말리지는 않더라도 그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봐요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설득은 해보겠지만 물론 또 그냥 냅두라라는 의견처럼 그냥 뭐 상관 안 해도 그게 뭐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즉 양쪽 다 그럴 만하다고 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감을 이끌어낼 때는 말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원래 제목이야 제가 그대로 썼지만 본문은 제가 싹 다 뜯어고친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 뭔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 감정만 앞서가지고 이상하게 글을 쓰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뭔 거지같은 꼴이요 하고 더 얕잡아 보게 됩니다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사는 거지 네 수준이 이런데 지금 누구 걱정을 하는 거냐 이런 게 깔리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선이도 결국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글 지우고 사라져버렸는데 그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